길은 희뿌연한 게 속에 힘껏 마시는 미세먼지 눈은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네 바싹 메마른 내 발바닥 매일 하얗게 불태우네 없는 근육이 다 타도록 쓸고 밀고 닦고 다시 움켜쥐네 이젠 딱딱한 내 손바닥 차가운 소주가 술잔에 넘치면 손톱 밑에 낀 때가 척척해 마른 하늘에 비구름 조금씩 밀려와 스미스니 소주가 술잔에 넘치면 파라사이트 오브 봉퓨 판무 국사이映가祭 最高賞受賞 アカデミー賞 最有力 最高賞受賞 아카데미 쇼 最有力 손을 painting 손 pode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반지ikte 그라 backing 전인失業 중의 마주시이 가족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돈 이종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 나에서 죽을래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미분을 이즈わり 영업계에訪れたie 社長一家가暮らす 高台の豪邸 이수 선생들도 여러 명 박보검은 세 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가 깊고 떠올라왔는데 よう약이 타드리지야 의상의 수술 사기 지금 진짜로 의상 되는게 뭔 거 같아 そこは 속도오絶 다의 物語의 이리그치 《パラサイト 半地下の家族》